우리 하나 이분한테 자 신뢰하겠습니다 심정한 인연을 찾는 이름점 같은 광주 출신의 두 사람의 궁합이 좋다 창균 IM이네 같은 생년 중 홀수년 나 11월 3일 짝수 션후 주원 짝수달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오고 가명보다는 분명히 좋고 어쩌라는 거지 이름점? 짝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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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다 해야겠네 세 개를 아 더하는 거야? 8% 8%가 높아요? 8%는 죽었다 깨나도 다시 만날 일이 없는 거지 짝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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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1%요 저거? 네 짝수 뒤에서 보면 형은 형 막 수학 천재 같아 그러니까 뭔가 보고 있는데 지금 막 수학 천재 같아 짝수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알아? 이걸 세 개를 더 하래 142 수월하다 수월 수월 아 아닌데? 이 사이가 안 맞네 역시 뭔가 8%가 이상하다고 했어 하나 둘 234 됐어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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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asy 형은 형한테 박수 So easy So easy That was good That was good